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천이라는 곳에서 왔는데요 김밥천국 아니고요 김천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23년 단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큰빛교회 세계적인 교회죠 특별히 또 우리 단임하시는 목사님 또 세계적인 목사님이시고 또 어제 단임 목사님께서 저 다운타운 직접 운전하셔서 구경도 시켜주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설명 필요 없고요 큰빛교회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목사님 만난 여러가지 여정들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을 감동시키는 삶이라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남 영암군 영호 마을에 사는 김요석 목사님에게 이웃 마을에 사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양집사님이라는 분이 새벽 일찍 찾아와서 사택의 문을 급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겠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양집사님 그랬더니 글쎄요 지난 밤에 제가 기르던 돼지 다섯 마리가 옆집 회사는 김씨네 채소밭에 들어가서 채소를 좀 많이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제가 김씨에게 채소값을 물어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이 김씨가 하는 이야기가 채소값으로는 안 되니 채소밭에 들어간 돼지 다섯 마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아이고 집사님 분통이 터지시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것도 너무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인데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옳다 그러다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도대체 왜 동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억지를 보고도 말이지요 이 김요서 목사님께서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집사님이 이 일을 어떻게 처신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 돼지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냥 줘버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양집사님 화가 잔뜩 나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목사님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깟 최소 얼마라고요? 이 양집사님은 내심 목사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갔으나 오히려 가서 더 덤탱이를 쓰고 오게 된 것이죠 양집사님은 실망한 나머지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후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년 후에 갑자기 사택의 문 새벽에 두드리더니 할렐루야 목사님 문 좀 열어보시지요 할렐루야 목사님 문 좀 열어보시지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이죠 그렇게 해서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집사님 도대체 이 새벽 대빠롬부터 뭐가 그렇게 기뻐서 할렐루야 목사님이십니까? 이렇게 부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작년에 돼지 사건 아시지요? 그래서 아 네 알죠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분도 나쁘고 너무 마음이 섭섭하고 이해는 안 됐지만 그러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억지로 순종해서 김씨에게 돼지 다섯 마리 줘버렸지 뭡니까? 그랬더니 네 잘 알고 있죠 그때 어려운 일에 순종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목사님 김씨네 집 소 두 마리가 우리 채소밭에 들어와서 채소를 다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네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런데 집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쩌긴 어째요 작년에 김씨가 돼지 다섯 마리 가져갔으니까 소 두 마리 가져오는 게 당연지사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목사님은 양집사님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집사님 우리가 하느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토인인데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채소값 그거 얼마 한다고요? 그거 얼마 한다고 소 뺏어오시면 되겠습니까? 그냥 용서도 하시고 채소값도 받지 마시고 소도 돌려 보내시지요 그 소리를 듣고 양집사님이 또 고개를 푹 숙이고 속상해하며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년이 아니라 그 바로 다음 날 새벽에 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할렐루야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목사님 빨리 문 좀 열어보시지요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문을 열고 양집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진짜 진짜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어제 목사님 말씀 듣고 김씨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보게 김씨 채소값 그거 얼마 한다고 그러니까 채소값도 내버려 두고 이 소도 당신 소니까 가져가게 채소는 가만히 두면 다 자란다네 김씨 신경 쓰지 말게 나가게 하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양집사님 역시 우리 교회 집사님답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근데 목사님 오늘 새벽에 밖이 하도 시끄러워서 나가봤더니 김씨가 50마리나 족히 돼 보이는 돼지 떼를 이끌고 우리 집 앞마당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보게 양씨 나는 자네 돼지를 빼앗았는데 어떻게 자네는 내 소를 빼앗지 않는가 나는 지난 밤에 단 한숨도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네 자네 돼지 다섯 마리가 이상하게 새끼를 많이 넣더군 그래서 50마리가 되었는데 다 자네 끄니까 자네에게 돌려주러 왔네 그리고 돌려주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양집사님이 와서 할렐루야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양집사님이 정말로 얻은 것은 열 배나 되는 돼지의 마리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 양집사님은 누구보다 신실한 그리스토인이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동네의 전도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이신가요? 네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돌리는 데 있다고요?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회를 해서 이 목적을 바꿀 수도 없고 교회의 당회를 열어서 이 목적을 바꿀 수가 없고 공동의회에서 이 목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용이 뭘까 방식이 뭘까 구체적으로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5장 오늘 보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정의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라고 존재론적으로 정의하신 그 다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5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식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착한 행동으로 착한 말로 착한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명백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충성함으로 헌신함으로 봉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본질적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누가 착한 사람인가라는 정의적 개념을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착한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성품이 온유하다든지 거친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친절하다든지 상냥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따라서 성품이 온유하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평생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격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불같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론적으로 소금과 빛인 우리들은 착한 행시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착한 모습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착한 행동에 대한 강론 더 자세하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까지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어디도 돌려대며 왼편도 돌려대며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덕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착한 행동이라고 명시하고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제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며 이거는 수치스러운 감정적 손해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무슨 손해라고요? 감정적 손해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마주대하고 다투는 내용 가운데 많은 부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감정이 닫혀져 있고 내 감정이 닫혔을 때 그때부터는 감정이 앞서서 감정적 손해를 보지 못하는 경향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짙다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며 이것은 물질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무슨 손해라고요? 네 물질적 손해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는 것은 시간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손해라고요? 네 시간적 손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설명해주셨고 착한 행동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데 그 착한 행동은 뭐냐? 감정적 손해, 물질적 손해, 시간적 손해를 보므로 착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괴는 동일한 이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원수처럼 감정적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거반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건져낸다는 것은 감정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가는 길에 만나서 치료했는데 돌아오는 길에도 만나서 치료해 준다는 것은 시간적 손해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해보는 방식 말고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착한 일을 해가는 방식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검 10장 37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두 번이나 이 세 가지 손해를 보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손해를 볼 수가 없죠 세상이 전부니까요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가치관 가운데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서 손해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자명하게 믿기에 이 주일날 비오는 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가치를 막닥뜨린 사람은 이 유한한 세상에서 얼마든지 손해보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번은 사택에서 쉬고 있는 어느 날이었으면 한 10년도 좀 더 된 이야기인데요 사택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제가 주차를 하다가 선생님 차를 조금 박았습니다 라고 조금을 강조하더라고요 조금을 조금 박았습니다 나오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제가 이제 나가봤더니 조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펜다, 앞문, 뒷문 세 판이 다 나간 거예요 어떻게 조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접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잘 수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네 괜찮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제가 차를 공장에 맡겼더니 조금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리 기간이 꽤 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일, 10일, 11일 이 정도 수리 기간이 열흘 정도가 걸릴 것 같으니까 사장님, 거기서는 저를 또 사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사장님 렌트를 하셔서 가시면 좋겠다고 사장님 일도 보셔야 되고 해서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렌트를 해서 한국적 정세에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보고 이제 목회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10일쯤 지났는데 공장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수리가 다 됐다고 그래서 렌트카를 반납하고 차를 가지고 돌아와서 그때보다 한 달쯤 제가 차를 열심히 타고 지내던 어느 날 모르는 전화가 다시 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당신 이렇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사고 사장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그런데 당신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는데 당신 말이야 하면서 저에게 따지듯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달 전에 제 차를 부딪히고 조금 박았다는 그분이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이죠 당신이 차를 많이 수리하고 렌트를 하는 바람에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자신의 보험 숫가가 훨씬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다고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게 있나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잘못한 거 없지 않아요? 지금 당황스러워서 제가 잘못했나 싶어 자기가 잘못했으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가슴속에 기분이 나쁘고 화가 좀 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당신은 또 뭐예요? 당신은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생각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 보험 숫가가 보험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에게 화를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얼마가 더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110만 원 정도가 더 많이 써서 그렇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곧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계좌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시지요 그럼 제가 100만 원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태어나서 처음 들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선생님으로 바뀌었어요 좀 전까지는 당신 어쩌고 저쩌고 하던 분이 갑자기 다시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요 당황을 해서 두서가 맞지도 않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버벅거리면서 한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 선생님 100만 원 다 받으시기가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러니까 아유 그거 부담스러운 일이죠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절반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계좌번호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반을 보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게 보편적이지는 않은 일이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고 존재론적으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손해보는 삶으로 너희들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비판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로 교회를 세웠습니까? 어릴 때 정말 그 마룻바닥의 옛날 교회에는 마룻바닥에 여러분 자부동 아시나요? 자부동? 자부동 한 개만 있으면 그 추운 겨울날 땅바닥을 구르면서 기도해서 세운 교회들 아니에요? 이 큰빛교회도 얼마나 귀한 어르신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귀하고 복된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니까 목사에게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한 가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 손해보는 삶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만나서 우리가 훨씬 더 손해보는 자리에 서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국에 있는데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온 기사를 제가 스크럽에 둔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있었던 달라스라는 지역에 농구 경기가 지역에 있는 아마추어 고등학교 농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 학교는 더 커버넌트 스쿨이니까 언약교회, 언약학교 이런 학교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한 사립학교, 좀 돈도 많은 아이들이 가는 사립학교였습니다 여기에서 농구 경기 여학생들, 선수들을 차출해내니까 한 20여 명이 신청을 했고 훌륭한 코치 선생님을 붙여서 열심히 농구 경기 훈련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첫 경기의 상대가 누구냐? 달라스 아카데미라는 학교였는데 이 학교는 준장애인들이 모여있는 학교였던 것입니다 뛸 수 있는 학생들을 뽑아보니까 8명이었습니다 5명 주전선수, 3명이 후보로 해서 8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농구 경기가 시작되고 경기를 마쳤는데 경기가 100대 0의 스코어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포츠 맨쉽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결과가 100대 0이라면 그 누구도 비난받아서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3쿼터 다음이었습니다 3쿼터 때까지 점수가 88대 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88대 0이 되자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작전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 세계 역사의 기록에 남을 경기로 만들어보자 그 결과는 100대 0으로 맞추자 그리고 97대 0이면 결코 2점 슛 쏘지 마라 3점 슛만 쏴하라 98대 0이 되면 결코 3점 슛을 쏘지 마라 2점 슛만 쏴라 그리고 100대 0이 되면 더 이상 골 넣지 말고 공을 돌려라 볼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은 100대 0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미애 그리고 한국까지 소식이 들려서 발칵 뒤집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준장애인 아이들을 희롱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카엘 퀼 교장 선생님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저희들의 훈련을 잘 시키지 못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를 공식적인 경기에서 삭제해 주시고 우리가 반성해서 더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 내용을 기사화하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과 다른 모습을 가지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준장애인을 희롱하는 모습 앞에 세상 사람들도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손해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초기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놀라운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창립했던 여기 클리브랜드에서 넘어오셨던 알렌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나오고 교회사의 역사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의 구한말에 역병이 조선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그 병에 걸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서울의 동대문이라고 알고 있는 홍인지문 그 옆에 가보면 광희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광화문 말고 광희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저도 한번 직접 가봤습니다 다른 이름이 뭐냐? 시구문입니다 사대문 안에 시체가 사대문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그 문을 통해서만 나갔던 시구문 그것이 바로 광희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한말에 돌았던 그 역병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죽어나가면 그 시체를 처리할 수 없어서 그냥 광희문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 병에 걸리기만 해도 가족들, 대가족들이 모여서 살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빠든 엄마든 아들이든 딸이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 병에 걸리면 거적에다가 그 가족을 싸서 광희문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기록에 보면 광희문에 가면 죽은 사람 절반 죽어가는 사람 절반이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비참한 지옥과 같은 곳이었겠습니까 그때 알렌 선교사님이 초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여의 아낙네들을 불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색 백이민족 하얀색 옷을 입고 있던 아낙네들에게 가슴에 빨간 십자가를 새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의 목숨을 손해보기로 마음 먹고 광희문에 가서 죽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알렌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알렌 선교사님과 그 아낙네들이 광희문에 가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공수받았던 수많은 약으로 목숨을 걸고 이분들을 치료해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병의 여파는 너무너무 무시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냈지만 고치다 고치다 가져온 모든 약들이 바닥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죽어갈 일만 남았던 것이죠 그때 알렌 선교사님이 그 아낙네들을 다시 불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가지고 온 약이 없습니다 모든 약은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처방을 잘 듣고 그대로 하십시오 집에 있는 피마자 기름을 가지고 오시고 조선의 땅을 채에서 곱게 갈아서 고운 가루를 만들고 피마자 기름과 그 조선의 땅을 으깨어서 그 환자의 환부에 발라주십시오 발라주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불쌍한 이 조선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저의 처방입니다 그리고 이 아낙네들은 목숨을 손해보기로 작장하고 피마자 기름과 조선의 땅을 곱게 갈아서 섞어서 환부에 발라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이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요 다 죽어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가족들도 버렸으니까 기록에 하면 피마자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59%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기록에 보면 조선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다윗이 10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우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은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가족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이 예수를 믿는 아낙네들이 목숨을 손해로 보기로 작장하고 우리를 살려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 앞에 감동을 받는지 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적 손해, 감정적 손해, 시간적 손해, 생명의 손해까지도 보면서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여 살리기로 작정했던 그들의 고귀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그 착한 행시를 보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물밀듯이 쏟아져 오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손해보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손해보는 인생이 영광 돌리는 인생이다 네 손해보는 것이 목사님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저는 결코 쉽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십자가의 보호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마주대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탕감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인간의 돈으로는 계산할 수도 없는 돈이고 우리 인간의 돈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100데나리온쯤 되는 십자가는 우리는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의 나사란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가오게 되는 감정적 100데나리온의 십자가 물질의 100데나리온의 십자가 시간의 100데나리온의 십자가 정도는 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사란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에 그 이름을 생각하며 손해보는 여러분들 시계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폴 하비 라는 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5살짜리 꼬마가 엄마와 함께 대형 마트, 쇼핑몰, 코스트코, 월마트 같은 데 간 것이죠 그런데 이 꼬마는 이 마트에 갈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초콜릿 쿠키, 초코쿠키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가서 그 초콜릿 쿠키를 사오는 기쁨으로 엄마를 따라갔던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초콜릿 쿠키를 먹고 하니까 아이 건강도 걱정되고 살도 찌고 치아도 썩고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그 마트 앞에서 존에게 영어를 쓰는 곳이라도 존이라고 하겠습니다 존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오늘은 절대로 초콜릿 쿠키 사달라고 하면 안 돼 사도 되는지 물어봐도 안 돼 엄마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갔습니다 아이는 존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죽었습니다 아, 오늘은 초콜릿 쿠키를 사달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카트에 타고 마트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남자는 목적지향적인 성량이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짓죠 필요한 물건을 가서 필요한 물건만 사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대형마트에 나의 흔적을 다 남겨야 된다는 역사적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다니고 중요한 것은 또 복습을 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망증 때문에 한 번 더 간다는 거예요 쇼핑 시간이 너무 길죠 그리고 이 존을 태우고 엄마가 한참 가다가 보니까 초콜릿 쿠키가 있는 섹션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존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기 있는 초콜릿 쿠키 존, 뭐라고 그랬어? 내 눈 쳐다봐, 사도 되는지 물어봐도 안 된다 그랬지? 오늘은 절대 안 돼 엄마의 눈앞에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포기를 한 표정으로 체념을 하고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마가 해야 될 일, 복습이잖아요 다시 지나오다 보니까 초콜릿 쿠키가 있는 섹션 쪽으로 또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5살짜리 아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엄마, 제발 오늘 초콜릿 쿠키 존, 뭐라고 그랬어? 앉아 이 경성도 말이지 짜증내는 말투는 제가 그런 말도 아닌데 하여튼 앉아, 사달라고 물어봐도 안 돼? 물어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지? 눈물이 존은 걸썽걸썽해지고 오늘 운명 가운데 초콜릿 쿠키는 없는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꼭 가다 보면 계산대 앞에 미끼 상품들이 좀 있잖아요 미끼 상품들이 계산대 앞에 미끼 상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초콜릿 쿠키가 있는 겁니다 존이 좋아하는 초콜릿 쿠키 그런데 엄마의 카트는 점점 계산대에 줄을 붙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이 계산대에 붙으면 자신의 오늘의 운명 가운데 초콜릿 쿠키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 존이 이게 마지막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존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세렌 예수의 이름으로 초콜릿 쿠키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저는 평소에 자기의 엄마가 인생의 어려움이나 걱정거리나 정말 해결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나세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 초콜릿 쿠키가 끊어질 이 운명의 위기를 맞았던 존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세렌 예수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계산대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 들었던 주위의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존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사줘라 사줘라 이렇게 난리가 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귀엽게 생각했던 저 뒤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초코 쿠키 한 상자를 사주었습니다 옆에 있는 할머니가 초코 쿠키 한 상자를 사주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아저씨가 초코 쿠키 사주었습니다 저기 지나가는 청년이 초코 쿠키 사주었고 이 존이 집에 가는 그 길에 초코 쿠키 초코 쿠키 23 상자를 안고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읽다가 너무 기분이 좋고 마음이 따뜻해서 한참을 웃다가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위하여서 내가 세상에서 지위 고아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주 대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하나님이 달리셔서 그 목숨을 손해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른 예수 그리스도의 손해로 말미야마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물질적 손해 앞에서 무너질까요? 왜 시간적 손해에서 무너질까요? 여러분 수많은 감정적 손해 때문에 아직까지도 말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해결하지 못한 난제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가족들 사이에 왜 감정적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지 못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나사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손해보시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못난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사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통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손해가 우리의 인생을 압도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살아가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이 걸어가는 그 족족족족족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해가 묻어나오는 삶을 사셔서 지금도 세계적인 교회이긴 하지만 더 앞으로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그리고 이 토론토를 변화시키고 캐나다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큰 빛이 비추어지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